1부는 1부와 2부로 해서 나오시겠습니다. 1부는 애국 의사들의 강연이 있고요. 2부는 떡볶이 커테이, 그 다음에 이번에 무제가 됐던 김현우 의원의 퍼포먼스 풍선 던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풍선은 300개니까 여러분들이 순서가 빨리 분들한테 던지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애국지형의 4개 단체 대표 장면을 전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후국투승이신 상호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디어역회의 변이젠 대표는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합의 장기정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 학교연합의 학부모연합의 김순희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마파는 회장이신 데니스 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독립신문 대표 신혜식 대표는 소개하겠습니다. 아, 탈북 여성 박사 이해라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사님들 공동으로 인사 한번 하시죠. 차렷, 경례! 아, 잠은 이 지수에 대해서...